세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세정부 집값 상승 톱은 바로 이곳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아파트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 강남권과 용산권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격 상승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다? 바로 용산이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대선 이후 부동산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전세라든지 매매에 대한 그런 대출 규제 완화 정책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세값뿐만 아니라 매매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가장 핫이슈 지역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는 용산구가 가장 집값이 많이 올라갈 곳이라는 그런 의식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변동률도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를 보시면 그 전까지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3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4월 달에는 거의 하락폭이 거의 없어졌고요.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용산구 같은 경우 한 달 새 가장 큰 오름폭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왜 그러느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확정됐고요. 앞으로 용산 민족구원, 철도 정비창의 국제업무단지, 유엔사부지, 또 한남뉴타운 개발사업 등 거기다가 동부유천동의 한강변 35층 룰 폐지에 대한 호재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 새로운 정부의 이슈에서 가장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용산구 아파트 가격은 한 달 만에 지역에 따라 또 2억 넘게 뛰어오른 지역들이 있고요. 특히 한남동을 대표하는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가 70억 대가 넘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찍었고요. 또 집무실 이전의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신계동에 있는 용산 2편의 세상 33평대 아파트 가격이 21억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평당 7천 이상 지금 거래량도 붙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용산의 그런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렸고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집값 상승이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 어디일까요? 세 가지 포인트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정부 주목해야 될 투자처가 어디일지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 왜 우린 땡땡 지역에 주목해야 되는가? 땡땡 지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볼 거고요. 거기에 따른 투자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되고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될 지역 알아볼 텐데요. 어느 지역이 가장 주목하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바로 용산과 강남권입니다. 서초, 강남, 송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남 불패라는 그런 공식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고요. 또한 용산 시대라고 불리울 정도로 앞으로 용산이 가장 핫플레이스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데이터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시면 2월 말,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4월 달부터는 보압세나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빨간색 지역, 서초, 강남, 송파 지역, 용산 지역이 플러스로 상승 반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용산과 강남권 이외에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지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한강변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들,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2차 순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마포권의 한강변이죠. 광진구가 한강변의 이슈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재건축 이슈가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는 서초, 강남, 송파, 거기다 강동권역을 들 수 있겠고요. 강동권역은 강남의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죠. 거기다가 동작구 또한 상승 반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초, 강남, 송파에 바로 접해 있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또 양천구도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의 재건축 이슈들이 살아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종로라 중구 같은 경우도 청와대가 이전함에 따라서 그런 기존의 규제가 풀린다라는 호재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서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될 지역은 한강변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들, 또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을 잘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정부 정책의 수혜를 가장 크고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시고 집중해서 투자나 신규 분양, 매입이나 갈아타기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린 왜 OO에 주목해야 하는가, 왜 우린 용산에 주목해야 하는가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 이전과 맞물려서 개발의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 특히 서울시에 최대 개발 추진하는 수혜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개발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정비창 부지, 용산역 뒤에 있는 정비창 부지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상업 업무타운으로서 드디어 정말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이 확실히 됐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같은 여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용산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최고의 입지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거기다가 미래에 개발될 수 있는 가치가 가장 큽니다. 바로 한강변, 또 서울의 중앙이라는 입지, 또 민족공원 개장, 북지업무단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과 경부전 라인의 지하 사업과 주변 거의 대부분 지역, 전체 면적의 70%에서 80% 이상이 개발에 확정되었거나 앞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슬럼화되어 있고 거주하시기 좀 불편하지만 앞으로는 명품 브랜드 주거타운으로서 개발에 속도를 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남뉴타운, 또 최고가 평당 1억대를 돌파하고 있는 한남뉴타운이나 나인호 난남 같은 명품 아파트, 또 유엔사 부지 개발도 임박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개발 이슈들이 이제 정말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실적들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내년, 후년 가시적으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용산에 주목하시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지역과 투자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용산은 3대 개발축으로 개발이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 바로 용산 민족공원을 들 수 있습니다.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무실이 가운데 들어올 예정이고요. 남쪽으로는 동부이천동, 전통적인 부천이죠. 한강맨션의 재건축, 초고층 랜드마크, 다양한 재건축, 또 리모델링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우측으로는 유엔사 부지와 한남뉴타운 1, 2, 3, 4 구역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일부 이태원 역세권 지역도 제2한남뉴타운을 꿈꾸면서 개발의 준비들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위쪽으로는 동호암동, 서호암동에서도 재개발 이슈들이 나오면서 남양역세권의 캠프킴과 한강대로변도 거의 대부분 지역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가 아파트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고 있고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큰 이슈, 바로 국제업무단지입니다. 정비창 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산역 바로 뒤에 있는 지금은 나대지로 황량한 그런 상태로 있지만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관광객들이 서울을 방문하시게 되겠죠. 서울을 방문하시면 꼭 방문할 지역, 바로 용산 민족공원과 바로 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단지를 방문할 수 있는 그리고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국제업무단지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서부이천동, 또 원효로 라인들, 용문동, 신계동 라인도 굉장히 큰 호재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주택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교통의 편의성뿐만 아니고 그런 직주, 군접, 직장, 대기업, 또 IT기업들이 몰려오는 지역의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지역이 바로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 한화그룹이 선정이 돼서 본격적인 착공에 오래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말 천지개벽한다고 표현할 정도의 매머드급 코엑스 면적의 3배 규모의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되고요. 주거시절은 단 한 채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업무단지와 맞먹는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면 바로 접해 있는 후암동과 서계청파동 라인도 큰 호재다. 보시는 것처럼 용산은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이 개발됨에 따라 거의 전적이 다양한 호재를 얻을 수 있는 정말 투자의 그런 보석 같은 존재가 앞으로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향후 투자 방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규제 완화와 역세권 개발 거기다가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에 대한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합심을 해서 가장 크게,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지역 어디다? 바로 용산이다 라고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용산의 다양한 투자 지역들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금액이 크시고요. 실제로 실거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리모델링 지역들, 또 한남뉴타운들을 잘 보시고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올 하반기 안에 유엔사부지 개발과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키울 수 있으신 분들은 그런 지역들, 분양하는 것들도 잘 보시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국지원문단지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재개발 지역들, 한강, 대로변, 또 서부 이천동, 또 후면 지역의 배후 주거타운을 이룰 수 있는 원으로 신창동 라인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들, 이런 재개발을 추진한 지역들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또 한남동 용산 민족공원의 수혜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지역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용산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투자 금액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개발 방식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런 투자에 대한 궁금증은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특강을 통해서 말씀도 들어보시고 다양한 지역들, 또 같이 임장활동을 통해서 투자하셨을 때는 용산의 그런 성공 투자, 용산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진정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